Q. 천국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봤어? 내 생각에는 천국의 첫 번째 환경 조건은 나무야. 온통 푸른 나무로 둘러싸인 곳.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찬 곳. 아 참, 도시락 싸웠는데. 우와, 이걸 진짜 네가 만들었어? 그럼. 맛있겠다. 너무 예뻐. 여자지네. 여자지네. 잘해. 여자지네. 많이 힘든 거지 너. 그냥 바호밤 나무가 보고 싶어서 무작정 오자고 한 건 아니잖아. 궁 생활이 너무 답답한 거야? 아니면 신입 때문에? 이기적인 자식이 나라면 이렇게 널 내버려두진 않았을 거야. 그렇다고 울 것까지는. 감기인가? 나 그냥 뛰쳐나왔을지도 몰라.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. 저는 나아닙 Pro. 참고로 뱉어. 오늘은 고마워.